여름이 한참 깊어가는가 봅니다 아 미루나무 아주 엄청 높고 매매 소리도 아주 장관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런 미루나무도 보기가 힘듭니다 자이언 합창 소리입니다 자이언 합창 소리입니다 자이언 합창 소리입니다 저 앞에 청옥산이 오늘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개머루 개머루가 아주 많이 열렸네요 가을이 되면 또 머루를 따서 먹을 수 있겠죠 날씨는 참 엄청나게 듭니다 미루나무 막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높습니다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입니다 그렇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차게 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